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시스템. 여자아이의 동무이 이 곡은 한국의所有 인원의 월장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요. 이 곡의 부서의 수술은 원래는 이 모양입니다. 하지만 수화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사실 여러분 이게 매주서도 있어요. 제가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. 수화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. 자 이거 되죠? 수화, 고! 이거 안 돼요. 이거, 이거 이거야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거 이런 대로 안 돼요. 한장이네. 그, 이거 무슨 일이 일요일까요? Hero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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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인가? 안녕히 가. 제작업은 안전하게 도와준던 것 같이. Làm fault. 그래서 이 수술은 여러분이 가능한가요?